그린거 같애, 밑골지는게 더 그려지는거 같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본인의 체감이 안될 뿐이지,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는거 같은데? 아 나 고스트 걸렸네 아 맞네, 슈반, 슈반 그냥 쟤 무체 무시하고 쟤 칼 쳤는데 그냥 무시하네 칼 그 자체를, 칼 자체를 무시하네요 그 피격판적을 안받네요 슈반이 슈반이 제 칼에 피격판적 안맞아요 아아아아 씰 같은 새끼야 난, 너 보이는데? 저도 슈반 보여요 근데 어 뭐야 또 슈반이 저한테 필 썼네 저 이까리아랑 디라야마와 따르는 로벨이 안 움직여요 아아아아 흠 헤헤 유도하고 유도하는거였습니다 근데 필 진짜 못없다 그 날은 그냥 고프커가 필은 훨씬 낫죠 안되네 아니, 비까지 튕겨도 푸려진 거 푸려진 게 그대로야 문제는 아우 헤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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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비 아이C 얘는 왜 채찍을 뚫고 뚫고 도치기를 날리냐 10중용이네 그 피가 안맞으니까 아, 이거. 쟤는 작속 같다. 아이, 아이, 핀했네. 이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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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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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가 안 좋은데.. 안 좋은데..